먼저 오늘 기자회견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오늘은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에서 그동안 쭉 활동을 한 것을 종합해서 종합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주로 서해공무원 사망사건이 2년 전에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우리 공무원이 북한 지역에 가서 서해안에서 갔었는데 북한군이 무자비하게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시켜서 아주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한미정보당국에서 쭉 해보고 또 해양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그 당시는 월북 추정으로 판단이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던 사건이고 그 당시는 사실은 월북이냐 아니냐 관점보다는 우리 공무원을 북한 지역에 갔는데 무자비하게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을 시켜서 북한을 엄청나게 규탄을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걸 다시 들여다보고 6월 16일 날 해경하고 국방부가 이걸 뒤집어버린 거예요. NSC 회의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결과를 팩트는 그대로 있는데 월북 추정이 아니다. 월북한 의도나 이런 거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팩트는 그대로인데 해석만 180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거기에 끝내지 않고 국민의힘에서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TF를 만들어서 정치공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치공세로 나오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 월북으로 몰이를 했다. 우리 그 당시 국가안보실. 북한에게 저자세였다. 네. 국가안보실과 문재인 대통령이 월북 몰이를 했다. 뭐 이런 정치공세로 나오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면서 고소고발까지 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TF를 만든 겁니다. 그걸 그대로 놔두면 가짜 뉴스들이 그대로 국민들은 그대로 인식할 것이고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팩트를 체크해봤는데 이것이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던 거죠. 놀라운 결과가 뭐냐. 이렇게 뒤집은 것은 해양경찰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정황들이 확인이 됐고 그런 확인된 사항을 오늘 쭉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인해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선 게 5월 10일이잖아요. 2주 후인 5월 24일 날 하고 26일 날 NSC가 두 번 열려요. 24일 날은 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해양경찰청장과 이 수사를 담당했던 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여하고 국방부에서는 국방차관이 참여해서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범위와 또 이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NSC 회의에 해양경찰청장이나 수사국장이 참여하겠죠? 참석을 안 하죠. NSC에는 거의 참석을 안 하죠. 이례적이라는 거죠. 의원님이 이거 밝혀내신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NSC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그때는 현 NSC 안보실장이 주관하면서 또 해양경찰청장과 국방부 장관까지 참가를 해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해경은 해경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이것을 6월 16일까지 움직이면서 뒤집은 결론을 내는데 해경은 어떻게 됐느냐. 5월 26일 날 NSC 결과 이후에 5월 말쯤 수사를 종결하겠다라고 입장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6월 2일에서 3일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이옵니다. 그런데 이 수사심의위원회도 아주 형식적으로 해요. 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위원들이 모이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 토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그냥 한 사람이 가서 한두 명이 설명하고 사인받고 이렇게 의견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수사 종결을 건의가 된 거고. 그래서 6월 16일 날 뒤집은 발표를 한 겁니다. 국방부는 또 어떻게 했느냐. 6월 26일 날 국방부 장관이 NSC 상임위 갔다 와서 6월 16일 날 해경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국방부도 입장 발표를 하고 해라. 지침을 줬고 그러니까 5월 31일 날 국방부 정책실에 보면 정책기획차장 완스타가 있습니다. 실무회의를 해요. 그리고 나서 6월 2일부터 16일 사이에 문안을 작성하는데 이때도 국방부 장관한테 여러 번 검토를 맞고 그러면서도 그 검토 과정에서 해경, 국방부 안보실이 여러 번 소통한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16일 날 이례적으로 해경이 발표하고 이어서 같은 장소에 국방부가 발표하면서 유관 표명하고 자기들 정보 분석해 보니까 또 똑같은 발표를 한 거예요. 팩트는 그대로인데 사항을 뒤집었는데 여기서는 해경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국가 안보실이 아주 깊게 관여가 돼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일단 TF에서는 감사원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지금 상임위가 아직 못 열고 있잖아요. 운영위에서는 국가 안보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걸 다루어야 되고 또 국방위에서는 국방위대로 또 다루어야 되고 국방부와 합참을 대상으로 또 해수부, 해수위에서는 해경을 다루잖아요. 거기서 또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이것을 문책할 사람은 문책하고 이걸 제대로 파야 되는 거죠. 지금 상임위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아직 배분 다테크 TF 차원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정보 요구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빨리 상임위가 열리면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깊게 파헤쳐봐야 되겠죠. 실제 국가 안보실이 어느 정도로 개입이 됐는지 만약 이것이 개입됐다면 아주 큰 범죄를 저지는 거죠. 국기문란사건이에요. 그렇죠. 국기문란사항이고 또 집권남용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조사 과정에서 또 하나 큰 거를 오늘 최근에 발견을 확인을 해서 오늘 기자회견 때 발표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현 윤석열 정부 국가 안보실이 안보에 너무 회의돼 있다. 보안에. 보안의식이 없는 겁니다. 보안의식? 네. 보안의식이. 국가 안보실이 보안의식이 없어요? 네. 그게 뭔가 하면 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는 SI 취급 인가를 취득을 못했더라고요. SI 취급 인가를 못 받은 상태에서 5월 28일 날 국방부의 정보본부장으로부터 SI가 포함된, 특수정부가 포함된 비밀을 보호를 받은 거예요. 안보실 1차장은 SI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 거기 가면 SI 취급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청해야죠. 신청하지 않고 안 받은 상태에서 SI를 다룬 거고 지금 두 달 동안 보니까 아직도 안 받았어요. 체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떠느냐. 무면허 운전과 비슷해요. 그러네요. 안보 무면허 운전이다. 왜냐하면 그동안도 이 사건 말고도 북한의 방사포 사격도 하고 미사일 사격도 하고 해서 NSC가 여러 번 열렸잖아요. 그리고 사소한 도발에는 안보점검회의 같은 걸 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체계 없는 사람이 들어간 거군요. 다 SI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본인이 그거를 취급 인가증도 못 받은 거예요. 이것은 특수정보보안 훈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중징계 사항입니다. 보안에 대한 해이 된 생각을 한 거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SI 체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국방부하고 합참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거냐. 서해 공무원 비격사 이걸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때 제대로... 그럼 감사원도 비밀 취급 인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추적해보니까 12명이 나와서 감사를 하는데 12명 모두에게 SI 취급 인가권을 줬더라고요. 그것도 남발한 것도... 남발한 거죠. 직자로 필요한 두세 명 정도만 추려서 줘야 되는데 감사원 12명한테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의 지시에 의해서 준 것이죠. SI 취급 인가가 받기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제가 군대생활 39년 하면서 SI 취급 인가를 언제 받았는가 하면 투스타, 사단장 때 처음 받았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있어요. 국정원에서 이번에 전임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하고 박지원을 고소, 고발했는데 권수가 박지원 원장은 여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 문서를 삭제 지시했다 이런 거였고 서훈 원장은 동해 어민 북송시킨 거를 강제로 종료시켰다는 건데 두 가지 다 SI와... 이 두 가지 다 사건이 SI와 관련이 있어요. 이 고발을 주도, 고소고발을 주도한 사람이 언론에 따르면 검사를 출신 파견된 체역이라는 검찰 심의관이 감열된 걸로 언론에 나와서 과연 이 사람이 SI 취급 인가권이 있는가를 추적을 해봤더니 없어요. 아직도 발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만약 고소고발을 하려면 다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SI와 관계된 서류를 다 봤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합리적인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안에 구멍이 났을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안의식이 없나, 현 정부가. 그래서 보안의식이 없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옛날 과거 SI에 관련된 사건을 자꾸 사거나 다시 들여다보면서 결국 할 것을 정치공세로 가고 또 정치 보복으로 가면서 옛날 문재인 대통령과 안보실을 겨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보안의식에 대한 해의가 기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오늘 기자회견 때 이 문제의식을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의식을 강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